이렇게 못하든지 아 내가 정말 풀스를 사면 안됐었구나라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뜨거운 진짜 마음을 느끼게 해주겠습니다 지금 상대가 굉장히 고심해서 캐릭터를 고르고 있어요 지금 1승 8패이기 때문에 자신이 대충 골라서 못이긴다라는거죠 상당히 지금 고심해서 고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 과연 어떤 카드를 고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랐는데요 어 맵을 또 골라야겠죠 어 맵 골랐습니다 아 눈밭에서 이제 피 묻고 싶은거죠 아 이미 저게 평타가 빨라보이고 세보이긴 합니다 어 일단 서포트에서는 자기가 아는 나루토 지식을 다 썼어요 제일 세보이는 두명을 넣었습니다 어 아 정말 아 연하다 어 너무 연하다 어 오히려 지금 내 서포터를 왜 이렇게 골랐을까 아 야 얘 얘 얘 이길만 한데?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오히려 어 어 퍼펙 가자고 퍼펙 어 아 나 바꿔치기 없었네 어 그래 그래 즐겨놔 즐겨놔 가장 뜨거운 진짜 패배의 아픔은 희망고문이지 이런 이씨 미친 비연타를 봤나 4연타를 하고 있어 비연타를 와 지리네 안되겠는데 이거 미친 어 안 돼 야 안 돼 안 돼 아 큰일났네 어 이겨줘야겠네 이거 이겨줘야겠네 이거 바꿔치기 없어 바꿔치기 바꿔치기 없어 바꿔치기 바꿔치기 없어 바꿔치기 바꿔 음 으으으아 으으 그렇게 비연타면 나도 이렇게 갚아주면 그만 미안해 여-어 어하 미안해 여야에엥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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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rooms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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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옹 obvious fi 날이기 cause 어이구ал 어칼하 cetera 하아.. 어.. 큰일났다 큰일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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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안되겠다 이건 이겨야겠다 이건 이겨야겠어 이건 이겨야겠어 이건 이겨야겠어 이건 이겨야겠어 이건 이겨야겠어 이건 이겨줘야겠어 이건 이겨져야겠어 이건 finishing 이건 이겨야겠어 벌칙 충격 ilever worm Suppose genuine 이거 걸린다 100% 걸린다 이럴줄 알았지 내가 이때까지 1품을 안썼지 참교육 시간을 보여주마 지금부터 희망 고만 이길 수 있다는 희망 속에 패배 아픔을 느끼게 해주마 그래 너는 네가 나한테 죽으러 달려온다라는 걸 이제부터 느끼게 해주겠어 그래 각성 갔지? 그래 희망을 최대한 느껴보고 있어 잘가 가버려 미안해 형 형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서른인가 봐 아 아 1승 8배한테 질 줄이야 아니 이때까지 승률 70% 찍었는데 미쳤네요 아 노동장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100개 환불은 안됩니다 미리 이기실 것 맞춰 타이밍 쏘신 것 같은데 이미 아프리카가 32% 접수했습니다 돌려드려도 68%밖에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이게 딱 오이 딱 맞을 줄 알았는데 아 큰 깨달음을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또 하나 배웠네요 다음 파트는 쏘나 안 쏘나 항상 채팅창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거만했습니까? 어 아 쓰읍 아 이것도 0.. 0승 0패인데 아 또 이것도 어? 일단 오늘 또 조맘은 박살내기 아니야 이것도? 아 또 이런 애들한테 또 지는 거 아닌가? 자 그래도 아직 승률 72%입니다 어 응당 가야돼 그 사람이 나루토를 처음 한다면 요걸 또 어? 많은 또 즐거움을 주실 거야 아 이 게임은 이기자 정치 깡패 안상군님 별풍선 100개 아 파풍선 100원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00개 어 노힘조 가고 사나다 섞어주고 미나토 갑시다 who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딱 긁어보면 처음 실력 알아 어어 이거 5윈데? 어 잘못 썼다 어허 아 뭐야 명중률 왜 이러니? 흐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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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비 자 참교육 시작한다 진짜 진정한 참교육이 여기있네 어어? 야 일어나 일어나 좋았어 좋았어 움직이질 못하잖아 지금 어 이거 봐 이거 봐 어 진정한 참교육이 여기있구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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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기다려 기다려 차크라 없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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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어 피해주고 상대가 들어오는 순간 반드시 있어요 들어오려고 할 때 차크라 채울 때 차크라 채울 때 차크라 채울 때 이럴 때 이럴 때 수상 여기다가 아 아 아 화둔을 쓰는군요 아 이래버리면 제가 원거리 싸움 안하는게 낫습니다 흐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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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유 내가 원래 이렇게 눈이 안좋았나 흐르륵 아우 야 이제부터 화둔쓰고 가드하는거 그래 내가 너에게 참교육을 이렇게 가르쳐준거야 나한테 이걸 안당했으면 너가 이걸 했겠니 여기서 가드를 어 이제 또다른걸 가르쳐줄게 어 이제 너는 얘 뭐냐 어 자 여기서 이렇게 오면 오이를 맞을 수 있다라는걸 이제 배우게 될거야 어 이거 두번째 문제니까 많이 복습해 어 선생님 이것도 다음 캐릭터 이것도 두번째 라운드에서 또 시험본다 이거 응 요 부분 또 나오는 문제니까 또 복습했는지 본다 자 자 일단 어 첫번째 어 이거 빗나갖고 아 까비까비 흐흐흐흐흐 어 이제 이제 뭐 스타일이 전혀 없어졌어 상대가 오 뭐 오질 않죠? 어 십살이 오질 않아요 어 어 십살이 오질 않는것 봐 어 어 어 어 어 바코직 쓰세요 어 가드해주고 여기서 잡기 자 바코직 다 썼어 이제 두개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응용문제 어 미나토 가는거야 어 이제 미나토로 갈거니까 받아봐 어 으흐흠 음 좋아어 어 어 자 이제 미나토로 갈거니까 어 받아보도록 하고 오오 그렇지 x4 수준이 안 맞니? 어 너의 친구를 수준을 바꿔줄게 가만있어봐 으응 아니다 아 야 이거 너무 내가 유혹이어서 어 내가 각성이 딱 가야될거 같애 이게 첫 타만 막으면 되거든 그러나 너는 모를거야 어 그래 배워? 어? 어? 이걸 이걸 또 대들겠지 어 가드 가드 잡기라는게 있어 꼬마야 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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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궁 갉아먹는 그런 플레이 좋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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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간다 어 들어가 그래 너는 열심히 도망가겠지 하지만 나는 너의 아 까비 아 각성 끝났네 아 이제 수준이 너의 수준으로 딱 맞춰줄거야 이제 어 이제 너가 너무 고전을 하긴 하니까 딱 너의 수준으로 딱 맞춰줄게 내가 사쿠라 사쿠라 얘는 어떻게 키운거니 애를 어떻게 키웠어 이렇게 애가 왜이래 쯧 애 왜이렇게 못 키웠어 어 가자 가자 그래 넌 이제 열등감에 빠지게 될거야 어 역전을 갈 수 있을거래 희망을 생 희망을 걸고 있겠지 너는 어 그러나 여기서 서포트에 맞아 죽을냄새 어 서포트 피하구요 어 아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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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희망고문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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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고문 자 지금부터 얌체짓을 한다 개 얌체짓 한번 한다 들어와 와봐 어 아 차크라데시가 중간에서 끊어지면 어떡하니 안돼 안돼 이대로 이대로 죽이면 안돼 이대로 죽이면 너무 재미없어 아 죽이고 싶다 들어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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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아냐 대시루 들어와봐 대시루 들어와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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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결국 네가 올 수 밖에 없어 어 들어와 보란말이야 들어와 보란말이야 어 가드해주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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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말고 차크라데시로 오세요 차크라데시로 오고 차크라데시 차크라데시 없어? 아이 안되겠다 그냥 수고했어 어 수고했어 으아아아 그래 너는 이제 이 게임을 네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너는 1패로 시작하는거야 1승이 아니라 마음속에 공부해도 적당히 갖고 놀아야지 좀 재미없네요 아 적당히 갖고 놀아야지 좀 재미없네요 그 서른이냐는 얘기 좀 그만 좀 얘기하실래요? 다 녹화되는 부분이어서 응 왕년에 애들 코 모드 돈 잘 빼주셨겠네요 아니에요 제가 무슨 코 안 묻은 돈을 뺏고 다녔죠 선도부 했거든요 근데 역으로 돈 뺏길 때도 있어요 조심해야돼 걔네들 아 파풍성 조작으로 만개 감사드립니다 아 만원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중국애들은 왜 이렇게 자꾸 마이크를 낄까 중국애들은 왜 이렇게 자꾸 마이크를 낄까 미쌰 어 야 어 얘 뭐하는 놈이야 아 이제 승률 95%? 안 돼 안 돼 안 돼 노래 트는 순간 같지 못해 노래 트는 순간 유튜브 저작권 걸려요 개종 정지 먹어요 어 개멋있네 감성 쩔었죠 승률 너무 높습니다 아 이제 고수들 개만이 온다 79%? 가자 승률이 너무 높아 진짜 방송하는데 부담된다니까 음 어 이기면 랭크 승격이야 이건 응당 응당 희나타여도 죽여야돼 야 희나타로 랭크 게임을 79% 하는 사람은 어느정도 실력이 될까 어 기대가 되는구만 아니 희나타 맛좀 보자고 어이거 아픈데 어 망했다 당했어 당했어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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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맞아도 어쩔 수가 없는게 바꿔찍이 채워야돼 지금 어오어 이야아 이거 벗어 이거 벗어 이 자식 벗어 이거 어 응당응당 으응 참교육도 받으려고 또 어디 또 그딴 꼼수 또 썼어 어우야 시나타 위치 선정 보수 아파이안 가자 어우 아퍼어 어어여 엄마 어 엄마 아니죠 엄마란다 어 여보 어 아우 이 자식 타이밍 타이밍 지려 어어 왜 맞아 아 가드를 제대로 했었어야 됐다 아 이거 너무 아쉽네요 지금 각성 간 상태여가지고 바꿔치기 할만했었는데 어어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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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가 여기서 참교육 당한다고 생각하고 이걸 이겨내는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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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